윤회를 전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여러분이 한 생 살았어요. 그럼 이제 무덤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혹시 요즘 교회에서 믿듯이 이 생을 잘 살았어요. 그럼 누군가 천국 언저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치죠. 다들 기다려야 돼요. 심판의 날을. 이날 결정 납니다. 확실한 천국행과 확실한 지옥행.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저는 이래요. 저는 경전공부할 때 방식이 있는데 항상 그 경전을 읽을 때는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읍니다. 역지사지에서 읽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야만 신구약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불경을 또 좋아하죠. 불경을 읽을 때는 철저히 인도적인 사고 그리고 또 이런 중국화된 불고면 이런 동양적 사고를 철저히 이해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걸 자유자질을 해야 돼요. 코란을 읽을 때는 이슬람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짓을 저는 하도 하다 보니까 역지사지가 단순히 저는 단순히 대인관계의 역지사지가 아니라 글을 읽을 때도 몇 천년을 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살던 문화까지 이해해야 돼요. 이 짓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냥 수월한데 혹시나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지사지가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런 사고방식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심판회 날 때 와서 지금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 다 천국 보내줄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보살이라도 다른 말이 가능한가요? 이것만 믿는 사람한테 만약에 인도에 보살이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탈시켜줄게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유내 초월할 수 있나요? 원래 보살 또는 유내 초월하면 안 되는데 아, 해탈하지 못하셨군요. 가버립니다. 뭐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 해탈 못했대요. 소문 쫙 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인도에 보살이 투입될 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유내를 떠나는 법을 가르쳐줄게. 그러면 이제 듣습니다. 와서 이 양반이 한 소식 했구나 하고 들어요. 석가모니는 유내를 떠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도족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그 한 보살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원죄 짓고 쭉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다가 심판의 날에 천국 가고 다시 천국행이라는 건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갈 사람들과 못 들어갈 사람이 결정난다.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시작됐다. 원죄를 지어가지고. 그럼 이제 원죄론이 있죠. 그럼 또 이제 에덴 동산 가야 되죠. 그럼 잘 살아야 여기 가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딱 이 중간에 태어나셨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심판의 날은 없다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보사도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자라져요. 지금 여기서 성령 받아라. 원죄는 본래 없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인도 가면요. 원죄는 본래 없다 해야 돼요. 원죄도 공하다 이래야 믿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죄를 사하노라. 그래야 기분 좋아합니다. 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사하노라 이래야 뿌듯해야지 죄는 본래 없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가 없죠. 이게 보사도에서 중요한 게 중생이 뭘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읽어내서 중생 역량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게 보사도의 핵심입니다. 화음경에 그 얘기밖에 없어요. 특히 고단자 보살. 굳이 쉽지 가면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중생이 뭘 원하는지 근기가 어떤지 성정이 어떤지 그거 빨리 꿰뚫어보고 맞춰서 방편 쓰는 게 보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보살입니다. 오셔서 죄를 사하노라. 성령도 원래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훌륭하신 보살 뜹니다. 죄를 사하노라. 성령 받아라. 그럼 성령 받아서 어떻게 살면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회 날 때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일 강조한 건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건가요?